고춧가루 아 두 개만 줄게 두 개만 진짜 배불러서 아니 배불러서 배불러서 내 채소를 넣어요 잘 넣고 있어요 저희 한국의 전통음식 만두전골 잠으로 푸짐하네 냄비조차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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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이때 풍기 있어서 한번 먹어봐야지 고춧가루 안 먹어요 국물이 시원하니 좋다 야채가 많고 싶어요 고춧가루 다 같이 먹 spinach 간장 음식 많이 먹었지만 말이 너무 좋아 다 같이 먹어서 다 같이 먹어서 수명해야 되는데 수명 그럼요